1년 중 가장 이쁘게 또 이쁜 옷을 입을 수 있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입기 좋은 옷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 영상을 한 반년 정도를 준비를 해왔는데 빠르게 긴 말 필요 없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가시죠. 이맘때 꼭 언급하고 넘어가고 또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바로 인템포 보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격 대비 좋은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브랜드 이름은 몰라도 후드티 하나만 보면 야 이 브랜드였어? 제가 정말 자주 입기도 했었고 많은 문의가 있었던 바로 인템포 보드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서 미팅을 왜 하고 있느냐 바로 꾸르꾸르 꾸레브레이션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패션 유튜버의 굿즈는 콜라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품 하나하나 의미가 좀 담겨지고 접했을 때 이분들에게서 내가 좀 의미 있는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옷으로 출시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프로젝트에 핵심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이어야 합니다. 브랜드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랑 일상생활에서 자주 입는 옷 그런 아이템들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개발이 들어갔고요. 지금 날씨랑 가장 잘 맞는 게 사실 좀 가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 제품을 내가 사용을 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아따 이거 좀 불편한데 누가 이런 옷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들을 반영을 해서 만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제품의 개선점입니다. 이렇게 좀 책상에 팔을 올렸을 때 팔꿈치가 늘어나니까 이런 거 좀 보완을 해볼까? 부풀은 안 일어나야 되고 내가 맨살에 입었을 때도 까슬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디건을 내가 좀 풀어 잊혔을 때 넥라인이 예쁘게 좀 벌어지고 늘어나는 핏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잡으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디건을 떠나서 굿즈의 의미를 좀 담는 이런 제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핵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뭐뭐 모델이라면 제 꿈이 바로 모델이었고 이게 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이 바로 내가 인템포 무드 모델이었다면 라는 컨텐츠였습니다. 즉 그 꿈이 이뤄지는 촬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착장입니다. 컬러는 그레이, 올리브,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고 제가 살면서 찍은 사진 중에 역대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이비 가디건과 베이지 팬츠를 매치한 건데 좀 톤 다운된 컬러다 보니까 이렇게 톤 업된 베이지 팬츠랑 입으면 아주 그냥 착쌀이 나버리는 겁니다. 미팅 때부터 이게 메인 컬러로 좀 점 찍어둔 게 바로 올리브 컬러예요. 근데 네이비 컬러가 이렇게 잘 나와버리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레이 컬러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데일리템으로도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또 팔꿈치에 패치가 좀 포인트가 되면서 야 이거 어디 거냐? 라는 질문이 들어오게끔 좀 만들었어요. 디테일드로 좀 몇 가지 제가 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거 니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좀 두꺼운 패치가 많은데 굉장히 얇지만 부드럽고 원담별로 가죽 컬러가 다 잘 어울리겠다 하는 것들만 맞춰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또 한 송곳해요. 이 팔꿈치 그냥 찍어버리면 그냥 앞니 나가고 그냥 피 나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보호를 굉장히 잘해줬다. 두 번째 원단감입니다. 맨살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까슬거림이 없습니다. 이 두께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은 보이세요? 요거 요정도? 보통 이 폰케이스 보시면은 이 옆에 있죠? 옆에 라인. 옆에 라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장감입니다. 원단감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바로 기장감입니다. 다리가 길어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최대한 이 크롭한 기장이었을 때 젠더리스하고 여자여자한 가디건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정핏인데 크롭한 기장감의 느낌이 나는 가디건이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요런 느낌이겠죠? 보통 제가 가디건을 입었을 때도 한 번씩 넣어 입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살짝 딱 포켓 라인 위에 걸쳐지죠? 요런 게 내 다리를 이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 자 다음 패치입니다. 패치. 요거 보이시죠? 요렇게 살짝 나오게끔 요거 핀입니다. 핀 요거 보이시면 네. 핀이죠? 박음질이 들어가지 않고 가디건이랑 따로 분리가 되어서 동봉템으로 나갈 겁니다. 가디건 포켓에 살짝 좀 볼락말락하면서 이걸 또 핀을 좀 고정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좋고요. 가방이나 아니면 코트 뭐 그 밖의 아이템에 같이 부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 사진을 대표님께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패션 약국 바이 인 템포 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샘플링 그리고 또 촬영 때 요거 단추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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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근데 새 상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되게 짱짱하고 단추도 강력하게 들어가 버렸다. 끝!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는데 세 컬러 모두 마음에 들어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 동일하게 쇼핑을 한다면 첫 번째로 바지 컬러를 좀 볼 것 같아요. 내가 어두운 계열을 많이 입는다면 그레이 올리브 그리고 바지 컬러를 밝은 계열을 많이 입으신다면 네이비 추천을 드리겠고요. 뭔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슬랙스를 입고 있는데 요런 느낌이죠? 네이비 컬러는 촬영 때도 보여드렸지만 네이비랑 베이지가 뭔가 좀 상반대죠. 톤 자체가 네이비는 어두운데 베이지 팬츠는 되게 톤이 밝은 것처럼 요런 식으로 톤을 생각했을 때 요거 나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요거 일단 첫 번째로 보시고요. 두 번째로 끌리는 거 들어가십시오. 예 옷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를 자주 입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이 말을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레이가 제일 끌리는데 올리브가 좀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 약간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끌리는 그레이 컬러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주 입을 수 있는 컬러를 먼저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레이 완전 데일리 템이잖아요. 완전 기본 템이잖아요. 그레이 컬러가 없다. 그레이 가시고 그레이가 있는데 네이비랑 올리브 중에 좀 고민이다. 앞에 조건 따지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번 야 너는 어떤 컬러가 제일 좋냐? 약간 요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올리브 컬러 제가 가을 겨울과 잘 어울리는 이 따뜻한 브라운 컬러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디도 같이 드린다면 요거는 여름 TH 같지만 요런 식으로 블랙 팬츠에 가디건 요런 식으로 같이 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요걸 입어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를 좀 팔로우 팔로우 업 팔로우 미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내가 서울숲 아니면 성수동 건대를 좀 갈 일이 있다 하시면 인템포모드 플래그쉽 스토어를 검색을 하고 오시면 요렇게 좀 친구들이랑 옷 구경을 알잘딱발샘으로다가 조져주다가 요게 그 녀석이 만든 가디건이네? 하시면서 입어보시고 구경하시면 딱 좋다. 제 친구랑 구독자분을 제가 모셔가지고 한 번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네이비 컬러는 제 친구가 176cm의 보통 체형인데도 가을 겨울에 크림즈 많이들 입으시니까 요렇게 매치하면 정말 이쁩니다. 열었을 때랑 이거를 좀 잠갔을 때 느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깔끔한 느낌을 살렸을 때는 잠궈주시고 그리고 이너가 요렇게 좀 프린팅이 되어 있다면 캐주얼하게 열고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올리브 컬러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죠. 저랑 비슷한 체형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입고 있는 느낌도 좋겠지만 매장에서 이 헬린에게 눈이 가가지고 같이 좀 매치를 해봤고요. 팁을 하나 좀 드린다면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바지를 어둡게 가면 코디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계절감에 맞으면서도 뭔가 좀 옷 잘 입는 사람처럼 보여서 좋습니다. 그레이 컬러 제 시청자분들께서 보면은 180이 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80이 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을 내가 좀 한 것 같다 싶었던 핏이라서 근데 키가 커. 하시면 요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이즈는 모두 다 라지 사이즈로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9만 천 원에 발매를 하는데 상시 할인가를 10%를 기본적으로 먹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할인 이것저것 먹이면 무신사에서 한 5에서 7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만약에 내가 커플템으로 사고 싶다. 예 이거 두 개 한 10만 원 저리로 갈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입으세요. 자 다음으로 요거 가디컷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인템보 모드에서 나온 템들 중에 딱 하나 좀 눈이 가는 게 있었어요. 쉐기독 소프트 올 니트 에잇 컬러 요거 제품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 친구도 요거 입고 되게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 슬릿이 바로 젖어버렸습니다. 컬러감부터 요게 또 입었을 때 부들부들한 이 쉐기독 촉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날이 추울 걸 대비해서 블루존 같이 입었을 때 느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레드 컬러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비여가지고 가디건을 입었을 때랑 좀 느낌이 비슷하지만 후드 집업이랑 입었을 땐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후드 집업 생각하면 되게 후리한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니트랑 베이지 팬츠랑 요런 세련된 분위기랑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조합이죠. 요것도 제 친구가 구매를 해버린 조합인데 이 친구가 데이트가 있대. 근데 나한테 좀 어떻게 구할까 추천을 받는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입혀서 내보냅니다. 브라운 컬러가 좀 하나 있으면 겨울옷은 그냥 웬만해서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잖아. 단품으로 입어도 좋고요. 약간 TMI인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좀 반응이 좋았던 사진이 그 인템포부드 브라운 컬러 꽈배기 니트 입었을 때인데 여기가 또 브라운 맛집이잖아. 참고하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걸 입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매장 가서 이걸 입으려고 하는데 고민이 된다? 그러면 그냥 컬러별로 모델컷을 참고를 해가지고 직접 입어본다면 내가 이런 느낌이겠다. 너무 좋겠죠? 내가 어떤 옷을 구매하든지 1순위로 보는 거는 바로 계절감입니다. 단순하게 레드 컬러는 크리스마스랑 되게 잘 어울려요. 올리브랑 브라운 컬러는 가을에 좀 선순한 느낌이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겠죠? 오트밀과 머스타드는 산뜻한 봄이란 이 계절에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그 밖에 차콜이랑 그레이 네이비 이거는 그냥 데일리템 취향껏 입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디건에는 보풀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쇠기동 니트는 오히려 보풀이 조금씩 생겨났을 때 니트의 촉감이 부드러워지고 추운 날씨에도 따뜻한 느낌을 선사해준다는 게 오히려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5년 동안 임탠포보드 니트를 입고 있는데 가장 좀 마음에 들었다는 거는 가격입니다. 왜냐? 그냥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 계정 기준에서 이거를 할인 이것저것 먹인다면 그냥 5만원 선에서 저는 구매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또한 쿠폰을 먹이고 이것저것 하면 최소 한 7만원 뭐 6만원대도 나오겠죠. 최대한 5만원 선까지 나오니까 한 번 사서 오래 입을 거라면 이 정도 퀄리티의 이 가격?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이 거의 끝이 났는데 지난번 콜라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랑 협업을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여름이 덥다 못해 뜨거웠어요. 근데 제가 여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수에서 서울을 이렇게 오가면서 오늘 이 발맨날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옷을 입으시는 구독자 아니 그냥 그 이외의 소비자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날씨에 옷을 이쁘게 입혀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혜택을 알려드린다면 매장을 방문하신 김에 이 가디건을 입는 것도 좋겠지만 발매를 하고 무료 반품 서비스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말 그대로 이 오프라인에서 이 옷을 못 본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반품 서비스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제품이랑 제가 착장 정보는 왼쪽 하단에 제품 테이크 전부 다 걸어놨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셔도 좋고요. 더보기란에 제가 또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감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재밌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제 팔자에도 없었던 옷을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구경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위해서 인템포문드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t's get it!